자 오늘 6월 27일 공부공치기 사실 이번주에 경기가 4경기가 렌즈가 더럽다 갑분 렌즈 닦기 어제는 우천 취소도 되고 오늘은 시합을 하고 내일은 약을 못하고 목요일 날씨는 벌써 땀이 나요 이제 막 도착했는데 저번주에 한것도 올려야되는데 아직 못 올려가지고 킹킹킹 킹킹킹킹 킹킹킹 킹킹킹 킹킹 킹킹킹 오늘은 4내리그 4내리그인데 저 1위팀이랑 강팀이랑 오늘부터이는데 형대팀에 저희 다른팀에서 같이 하고 하는 동생이 있어서 같은팀인데 또 평일에는 다른팀으로 만나는데 우리 이산가족이요? 하셨어요? 무슨 일? 나 이제 막 왔어 이제 왔어요? 어 이제 막 왔어 어 유니폼 비슷하다 똑같다 글자.. 이거.. 헷갈리겠는데 시합하다가? 아 야 신발 이거 나 약간 신발 살짝 크게 질러가지고 근데 이 지금은 괜찮네요 확실히 한 사이즈 큰 게 하는 게 낫네 역시 뉴발이네 이게 좀 좋죠 어? 똥 똑같애! 똑같아요? 어 봐봐 맞네 어 이거 엄청 접지를 진짜 장난 아니에요 오늘 살살 부탁드립니다 우리 비출최강 임재상 이건 편집 익한지 핫핰핫핫핫핫핫 하핰핫핫 차이버 아하핳핫 재성 우연 Fahr 아아 우연 임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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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좋았어 좋지? 오케이 좋았어. 마지막으로 세게 맞아야지. 승관이! 승관이 왜요? 승관이 왜요? 승관이 아예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저기 컨테이너 맞은 거예요. 자주 없는 입이라 승관이 헷갈려. 승관이 왜요? 승관이. 승관이 좋았어. 왜냐면 괜찮아. 오난지 온 거예요. 승관이 좋았어. 아니야 괜찮아. 오난지 온 거예요. 이거 잘 친 거야. 투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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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빼기